동전은 인형이 개인적인 인자 어제 공연 때 왜 아무도 그대로 그대로 단밤에 꿈을 꿨는데 가사를 잊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마이 열불 났어 마이 깨스 깨스 내 운동 쪽에 하는 하이데이 내 뚱디라 꼬마 댄스요 마 자 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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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전 널 생각해 은지가 앞으로 보고 형이 뒤에서 뒤에서 널 생각해 어 딱 똑같아 1분전 널 생각해 1분전 헷갈리니까 한쪽으로 봐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면 어떡하노 헷갈리면 어떡하노 헷갈릴 것 같아 헷갈리면 한쪽으로만 하고 헷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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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아 어렵까 이거? 가사가 잘 안 배우죠. 이정도 지금 느낌으로만 나와도 괜찮겠죠? RAP 할 때마다 정말 좋습니다. 일단 뉴욕 공부를 마치고요. 4시 강북도 입장이 있다는 거든요. 그러면 스태프를 내리고 싶습니다. 아 늦게 안 나갔다. 나인겨. 오야 너 이제 아이. 예. 원로론론론론론론론. fern은. 아멘 떨리세요? 떨리지 아니 선생님이 이제 쿵무대 많이 올라가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안 떨리면 사람 아야지 그래도 우리 해볼도 많이 하시잖아요 약간은 떨림이 주는 에너지가 있다 또 안 떨리면 재미없는 거다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오른쪽 항상 오른쪽 아 항상? 네 항상 오른쪽 사모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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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야 널다 오자 네 파이팅 다녀오겠습니다 네 즐겁게 힙합 즐기고 오겠습니다 안녕 정은지 아니야? 정은지 임픽 임픽 피파